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P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커맛 1급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 기출문제 폴더로 이동합니다. 도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도서명 더블 클릭, 저자, 출판일, 페이지, 정가, 판매량,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클릭하시고요. 출판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EU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14-01-01, 2014년 1월 1일 EU라는 조건을 넣으시고요. 정가를 선택하셔서 18,0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8,000원 입력하시고 다음 정렬 기준에서 출판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두 번째 정가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 누르셔서 표로 형태로 B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H29 영역까지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H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A32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A33까지 범위에 조건에 셀 두 개만 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 함수를 사용해서 A33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도서 분류가 컴퓨터 활용 또는 사무자동화 또는 OAL 함수가 필요하네요. 도서 분류에 도서 분류 아 위치도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조건이 A32 제가 B열에다 입력했죠. OAL 함수 입력하시고 도서 분류가 A3에 있는 데이터가 같습니까? 문제 제시된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과 같습니까? 또는 A3에 있는 데이터가 같습니까? 사무자동화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얘는 폴스가 나온 건 첫 번째 컴퓨터 일반도 아니고 사무자동화도 아니기 때문에 폴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정가가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네요. 맨 앞에 AND가 필요할 것 같고요. AND 가로 열고 끝에다가 심표 입력된 데이터의 정가가 F3에 있는 데이터가 F3 절대 잠도 눌러서 물론 안 하셔도 돼요. F10만 고정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 값이 전체 정가 금액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Average 평균을 구하실 때 평균 값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F4 눌러서 여기는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OR을 통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 다음 평균 값 이상이다면 이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도서명가 그 다음 페이지와 정가와 그 다음 판매량입니다. Ctrl C 눌러서 네 개의 필드를 복사 P35에다가 붙여 넣기 합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의 필터에 고급 갑니다. 밑에 평균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조건 범위는 작성해 놓으셨어요. A32부터 33의 복사 위치 도서명부터 판매량까지 선택하고 확인하면 네 개의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A3부터 H 평균을 빼야 됩니다. H29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실 건데 엔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는 하시고 A&D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 값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를 추출해야 되겠네요.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 투데이 함수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값은 달라져요. 그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다라고 했어요. 출판일을 뺀 값이 2년 이상 그럼 출판일의 데이터가 연도를 구하셔야겠네요. 빼기 2열 출판일의 D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D열에 있는 출판일의 연도를 뺀 값이 2년 이상 뺀 값이 크거나 같다. 2 다시 한번 4년 이하 2년 이상 4년 이하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값이 4년 이하 작거나 같다. 4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엔디에 대한 괄호 닫으시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의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확인 얘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은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제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뺀 값이 2년에서 4년 사이에 해당한 데이터가 차려가지고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보와 통합문서 보호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E30과 부터 H30까지 열러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E30부터 H30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 탭에서 셀 잠금과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체크하시고 확인 그 다음 검토에 가셔서 시트보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실 거고요.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하는 건 허용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시트보호에 가셔서 문제에서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보호하라고 했어요. 구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입니다. 오른쪽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포인트는 정가 곱하기 정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셀 가져다가 정립률 정립률은 표 3에 있습니다. 표 3에서 가정과 생활 기타의 연도 출판일의 연도에 해당한 데이터에 따라서 정립률이 좀 다릅니다. 그럼 먼저 곱하기부터 하지 않고요. 정립률부터 구할까요? 는 하시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인덱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F30부터 I40 영역에서 가져올 거죠. 그래서 F34부터 I40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인덱스는 범위 그 다음 행열이에요. 행과 열인데 행은 가정과 생활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내 데이터 내가 구하고자 한 할인을 구하고자 한 도서 분류가 신표 참조하는 표 이 3에 표 3에 있는 I34부터 I40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가져오면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어요. 신표 이제는 열의 위치입니다. 열은 연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네요. 매치함수를 통해 매치가 아니라 이열함수를 통해서 매치 안에다가 이열을 넣겠죠.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내 출판일에 연도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 있습니다. F32부터 I32 화면에는 2012년 이상 15년 이상 이라고 보호해졌지만 셀을 클릭하면 이따 한번 클릭해보면 얘는 각각 숫자만 입력되어 있어요. F4 그 다음 신표 얘는 데이터가 연도는요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12년 15년 17년 19년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1이라고 넣습니다. 내림차순일 땐 마이너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일 땐 0입니다. 현재 연도는 12년부터 19년까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치에 대한 가로 닫았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할인율이 구해져요. 0이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셀 서식부터 확인할까요? 얘는 표시 형식의 회계 통화기호 없어요. 100분율로 잠깐 바꿔볼게요. 바꾸시면 50, 20% 라고 구해진 거 표시가 되어 있나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20% 라고 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가정과 생활이니까 가정과 생활 20% 라고 구해진 거죠. 이제는 수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정립률은 구해놨기 때문에 앞에다가 정가 곱하기만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판매량을 이용해서 제2,3부터 제29 영역에 다음과 같이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8,200이면 8개는 검정색깔 8,000개가 넘으면 8개는 검정색깔 2개는 신색깔의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리피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리피트 리피트에 가서 문자 미음 눌러서 한자 별표 검정색 별표 채워져 있는 별표를 몇 번 반복할 거냐 8,000번 반복할까요 아니요 8,000번 아닌데요 이거에 나누기 얼마일 거예요 천만큼 나눠준 간만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2,4,5,8개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나누기 1000을 직접 구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지워볼게요 리피트도 지워보시면 8.56 이라는 값이잖아요 문제에서 커션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는 앞에다가 커션트를 사용하잖아요 커션트를 사용하면 나누기 10을 하지 않게 슬래시로 하지 않고 심표로 i3에 있는 값을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8이라고 구해져요 8이라고 값이 구해지죠 이 값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8이라는 구해진 값만큼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다가 하얀색 투명한 흰색의 별표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n% 연산자 사용할 수 있어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리피트 한번 반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concatenate 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c-o-n c-a-t-n-a-t 선택하시고 심표 맨 끝에 가서 심표 다시 두 번째 반복할 값은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리피트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단 문자는 검정색 이 아니라 흰색 별표를 투명한 별표를 선택하시면 되고 심표 8번 인가요 아니요 10번 해서 조금 전에 구한 것을 빼주셔야만 2개가 채워지겠죠 10배기 커션트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앞에 있는 값을 1000으로 나눴을 때 값이 8을 빼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리피트에 대한 함수 닫고요 연결해 준 함수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8개는 검정색 별 나머지는 하얀색 별로 값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퍼블릭 펑션 fnb고 입력 받는 값은 회원 리뷰 수 판매량 이라고 입력 받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썼네요 펑션 f-u-n-c-t-i-o-n 인데 너무 키보드를 빠르게 뭔가를 작업을 했어요 비고 이제는 이제는 상품 추천은 상품 추천은 if 만약에 회원 리뷰 수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앤드 판매량이 그거나 같다 6천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fnb고에다가 저희는 추천이라고 할 겁니다 추천이라고 쓰실 거고요 다시 또 물어본가요 s-if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 이고 또 한 번 80 이상 이고 앤드 그리고 80 이상 하나만 하면 되네요 첫 번째 조건이 80 이상 이고 판매량 까지 봤다면 두 번째 조건은 그냥 80 이상 이란 조건만 주시면 되고요 된 fnb고는 간심도서 다시 한 번 또 물어보네요 s-if 판매량 만 물어봅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이 생기네요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6천 네 그렇다면 저희는 fnb고에다가 인기 도서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b고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다 쓰셨어요 오른쪽 닫기 커서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fnb고 선택하고 확인 입력 받는 값 회원 리뷰수 판매량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인기 도서 추천 관심 도서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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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사용자 배열수식이네요 배열수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33에 b3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um if 배열수식 하면 무조건 합계 평균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죠 조건을 주기에서 if 첫 번째 조건을 넣기에서 가로 열고요 도서 분류에 가서 a3부터 a29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a33과 같습니까 첫 번째 조건 닫으시고요 두 번째 곱하기 엔드 역할을 하기에서 곱하기 회원 리뷰수가 오른쪽에 가서 h3부터 h29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크거나 같다 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해서 if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1의 값을 뭐 하시면 돼요 sum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컴퓨터 공학과의 컴퓨터 공학의 회원 리뷰수가 50개 이상인 데이터가 없나봐요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값에 대한 배열 수식입니다 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 if if 사용하네요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도서 분류에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가정과 생활과 같습니까 곱하기 어 이거 곱하기 안 해도 되겠는데요 조건이 판매량 평균이니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량에 가서 판매량에 가서 F4 절대참조 가로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량의 데이터를 표시할 거고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아 네 제가 가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조건이 두 개인지 알고 어 if 다음에 가로를 두 개 열었는데요 어 if 하고 조건 주시면 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량 가져오죠 이거에 대한 if의 가로 닫아주시고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신 값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 배열 수식 문제까지 살펴보셨어요 총 5문제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피버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피버테이블 a1부터 h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그림을 보니까 도서 분류가 j2셀 j4셀의 출판 1입니다 그럼 j4셀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 오른쪽에 제시된 피버테이블 필드 목록을 가지고 도서 분류를 선택하고 보고서 필터에다가 출판일을 선택하고 행에다가 어 열엔 없네요 도서명을 선택하시고 개수에다가 값에다가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이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시고 출판일을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만듭니다 문제 봤던 연도네요 월의 체크를 없애시고 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도서명 개수 도서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요 권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현재 표시된 값 뒤에다 권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넣으시고 권자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표시되어 있는 G 슬래시 표준 아무런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이 값 뒤에다가 그냥 권자만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샵권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지금 표시된 G 슬래시 표준에다가 권자를 붙이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요 두 번째 합계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피버스타일 밝게 밝게 가서 22번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피버스타일 밝게 22 클릭하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테이블 작성됐습니다 여러분의 화면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잘 보시니까 평균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지역부터 2020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 참조할 표는 지역이 첫 번째 열부터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구해지겠죠 이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의 배지를 선택하시고 기본도형에 F17부터 17 18 19 H H까지 가죠 H19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텍스트를 통합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실행 선 입력하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만약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하시고요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언급이 되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제 화면에서 안 보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평균 통합 선택하고 확인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실행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기타작업 공공 공공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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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막대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시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바꾸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선택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측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차트 작업 하셨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연도별 공공 약간 띄워야 되겠네요 공공 도서관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에 기본 세로축제목에 세로제목에 가셔서 인구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축제목에 보조세로축제목에 세로제목에 가셔서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어 연두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범례를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범례를 표시합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5개의 차트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는 프로시저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 5점씩입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도서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한번 클릭하시고요 도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도서 등록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폼을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도서 등록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에 가셔서 저희는 현재 폼의 유저 폼에다가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LST 도서 분류에다가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I5부터 I11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목록 상자 추가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재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합니다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목록에 도서 분류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도서 분류 선택하고 도서명 저자 출판일 폐지수 정가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우리 A4를 기준으로 A5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셀부터 볼까요 기준셀을 A4셀로 기준을 잡으면 현재 연결된 개수는 하나입니다 위쪽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되지 않고 3행이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연결되지 않은 거 3개와 새로운 줄바꿈 역할을 하는 플러스 1을 해서 3 더하기 1 해서 4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구요 도서 분류의 첫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우선 작성하구요 현재 도서 등록 폼에서 나와있는 도서 분류부터 정가까지 A5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개체에서는 CMD 등록을 선택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구요 렌지 기준 셀이 A4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플러스 4 할 거구요 셀즈 아이컨마 1 첫번째 A에다가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두번째 비열에다가는 도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도서명이 TXT 도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세번째 C열에다가는 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저자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시 네번째 D열에다가는 출판일을 입력할 겁니다 TXT 출판일을 입력할 겁니다 라고 입력하 작성하시구요 다섯번째 2열에다가는 페이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수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수 숫자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네 그 다음 여섯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섯번째 여섯번째는 정가를 입력하는데 정가는 천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해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 입력하시구요 TXT 정가에 있는 값을 신표 큰 따옴표 묶어서 천단위 구분료는 샵 건마 샵 샵 샵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으시구요 네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구요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도서 등록 하나 선택하시고 도서명 가나다 저자 임의로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출판일 임의로 입력하시구요 페이지수 정가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눕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고 입력하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보통의 문제는 여기까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조금 추가된 게 리스트 인덱스하고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요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메시지 상자를 띄우라고 했죠 도서 분류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is 널값이라면 누가 널값이냐면 lst 도서코드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도서코드의 값이 널값이라면 저희는 메시지 상자를 하나 띄울 겁니다 메시지 박스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 상자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선택을 안 했다면 메시지 상자 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lst 도서 분류에 가서 리스트 인덱스 의 0의 값이면 첫 번째 값이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은 첫 번째가 선택이 될 거고요 만약에 널값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도서코드에서 선택을 했다면 else 아까 입력해 놓으셨던 데이터들 우리 폼에다가 아니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리스트인 작업을 해보시고 오른쪽에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등록 버튼 누르면요 뭔가가 오류가 났네요 디버그 갔을 때 LST 도서코드 아 도서코드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도서 분류였는데 도서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고요 등록을 누르면 어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첫 번째 게 선택이 됩니다 네 작업이 되셨고 문제에서 말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 세일즈 아이컨마 1에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좀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에 0이라는 건 첫 번째 열을 얘기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 열에 해당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활 다시 한번 데이터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 입력해 보시고요 출판일 입력해 보시고요 페이지 수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보통은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